아, 프레자일 점프는 해놔야겠다 어디보자 어디로 가야되더라 내 지금 프레자일 점프 어디서 뛰었지? 마운틴 노트 시티였나? 그랬던 것 같단 말이죠? 가자! 기억하실 수 있나요? 너네도 닫힌 눈이 띄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도 야이씨 지도 어떡할 거야. 아이 젠장 맨 처음 조져야 되는 게 어디냐면 프레자일 점프를 잘못했어. 어느 거들아 어 요 푸어가이의 세이프하우스 맞지? 그래 그래 마마의 언구소 바로 옆에 있는 세이프하우스 여깁니다 여기 맨 처음 가야 될 곳은 여기야 여기 차고에서 트라이크를 뭐라도 하나 이렇게 끄내갖고 마마의 연구소에 가서 PCC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화학물질이랑 특수합금을 좀 빼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강으로 타임폴 쪽으로 가는 강으로 PCC를 몇 개가 PCC가 몇 개 있어야 되지? 일단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야 되고 PCC가 아 아이 프레자일한테 너무 이렇게 부담 주는 거 같애 이게 문제가 뭐냐는 말이죠? 큰 이를 보면서 작은 이를 같이 못 봐 야 그딴 게 어딨어? 큰 이를 보면서 작은 이를 같이 봐야지 어? 그러면 EX그레네이드 넘버3 같은 거 나와야 되잖아요 EX그레네이드 넘버3 같은 거 이렇게 딱 해갖고 좀 더 고농축 어? 블러드그레네이드에 버금가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왜냐면 메일이 빅토르 크랭크 이고르의 깃발 고마워 아하 루덴스가 세상을 구해 놓을 거라고 믿었어 5 아 동생의 그 추억이 담긴 유품 이었어 아 그랬으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배달을 해줬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 신경 잘 썼으니까요 아 나는 모든 그 물건을 잘 신경 써서 배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 없어 차고에 뭐 없니 트라이크 없을까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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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있네 아이씨 아무것도 없는데 들이받어 장비 제작 뭐 이것저것 응 그럭저럭 있지 그러니까 뭐 지금 pcc 4개랑 아 맞다 스켈레톤도 막 어 난리가 났구만 아 맞다 백팩 커버 아 깜빡했네 또 부츠는 뭐 이거면 되고 팡팡팡팡팡팡팡 P하 팡팡팡팡 그리고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비살성 어설트라이플 하나만 만들고 마냥을 대비해서 브리지스 부츠랑 올테레인 스켈레톤을 만들면 아이고 완벽해 완.벽. 아아이 아니다! 깜빡했네 깜빡했네 그래비티 글러브를 착용 됐어! 이제야말로 진짜로 완벽하다 그리고 소재로 화학물질 하나랑 특수합금 하나를 수령해서 파이크에 적재하기 굿 파이크에 적재하기 어디보자 마마가 해놓은게 저거 저거지 파이크에 적재하기 탑 타이밍 아멘 샤리 아, 저 평온한 표정으로 짊어지고 있어. 음...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적합하지 않은 지면. 여기다가 하나 지어갖고, 어디보자. 저쪽, 저쪽. 좀 더 저기로 갈까? 아, 적합하지 않은 지면. 아이, 젠장. 적합하지 않은 지면. 괜찮아, 적합한 지면이 여기에 딱 하나 있다. 여기다가 하나 짓고. 그리고 얘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오케이. 스태pler 업그레이드 스태pler 업그레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연결된 집 라인이 없지롱 저쪽에도 지어야 되고 저쪽에도 지어야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구나. 저 위에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 아니 근데 굳이? 사다리 타고 올라갈수 있구나. 으음. 아 아이, 뭐야. 350m 안돼도 되잖아, 이씨. 아이, 짚라인 경로의 장애물 감지. 아니야, 있으면, 350m 있으면, 있으면 좋지. 타임폴 내성도 뭐 올라가 있고. 아, 오케이. TCC랑 블러드그레이드랑 뭐 많이 만들어놨는데, 굳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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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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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래서 내 지금금 마마의 연구소에서 사우스노트 시티로 가는 거지 흩어진 자원 감시탑 레이더 수리 소재 일단 보관된 화물 정밀기기 기상관 측소에 가는 게 여기에 많구만 타임폴농부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드게임 레이크노트 시티로 가는 게 있고 엘더는 뭐 저게 없구만 기상관 측소에는 뭐 초경량 블레이크노트 시티 여기에 크래프트맨 고상한 팬 엘더한테 가는 거랑 뭐 영화감독한테 가는 것도 있어 아 피타앙글레르 있다 피타앙글레르 아 오래된 기록매체 여기서 또 회수해야 돼? 아 너무하십니다 생각난 김에 피타앙글레르를 하자 에이치지 커스텀이 탐나 비설상 어설트라이플 어설트라이플 에이치지 아이 멈추지마 멈추지마 뭘 멈춰 음 레벨3가 있군 오케이 여기도 국도 연결을 해놓을까 해놓으면 뭐 배터리가 소모가 안 되긴 하거든요 아이씨 이 사우스노트 반응이 느려 레이크노트 시티를 본받으란 말이야 아 흩어진 자원 아직 갖고 오질 못했어요 지명 의뢰에 피타앙글레르가 있지 언제나 평평한 상태로 움직여야 해 언제나 평평한 상태로 움직여야 해 배송할 화물 알렉스 웨더스톤 아이 얘한테 왜 이렇게 많아 타임폴 농부 알렉스 웨더스톤 카이랄 부츠를 아이고 이런 어설트라이플 레벨1 커스텀 카이랄 사다리 혈액팩 뭐 이런 것들 뭐가 이렇게 있어 소재는 뭐 됐어 카이랄 부츠 뭐 차량 하나 챙겨놓고 아 아 이런 이걸 개인 사물함에 넣어야 되잖아 어 됐지? 이제 가자 피자를 배달하자 피자를 배달하자 사위 수aje 거친 사위 수예 창 với 아이라는 слова 아유 그래봤자 요 국도나는 길 요거 따라서 가면 안나온다니까 이제는 아예 국도지 하하하하 아유 그래봤자 수집..가 어 별다섯개 조졌잖아 별다섯개를 조졌는데 굳이 조졌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뭐야? 왜 갑자기 멈췄었어? 렉이 잠깐.. 어이 정신주의자? 아니 정신주의자 화물이 왜 여기있어? 가지가지? 사진작가용 화물도 있어 사진작가용 화물도 있어 여기저기 짚라인이 많이 생겼네 엘더랑 타임폴농장 기상관 즉소지? 이 영상이 뭐야 걸렸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비자 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진정한 포터를 위해 컴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레이크노트 시티는 이렇게 반응이 빠릿빠릿해갖고 안 부딪히고 갈 수 있는데 아이 나쁜 놈들. 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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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을까? 흐흐흐흐흐 달리지 말자 걸어가면 안전해 올테레인이라고 더! 한 번 걸어둡 으흐흐흑 흠흑 아... 320으로 9개니까 세라믹을 싹싹 긁어서 싹싹 긁어서 수령한 다음에 세라믹을 싹싹 긁어서 수령하십시오 가자 아맞다 세라믹을 싹싹 그러면은 세라믹이 얼마나 되니 어? 너 별 5개 아니었어? 이거 봐 꽉 차잖아 얘를 별 5개를 아직 조지지를 못했었네 이럴 수가 있나 아맞다 세라믹을 싹싹 서싹 응? 아니.. 왜 개인 사물함이야? 아, 카이랄이 꽉 차있네? 아, 매우 어려움이라.. 카이랄이 모자란 적이 없어갖고.. 아, 다 꽉 차있네? 아이고, 이런 젠장알.. 이럴수가 있나.. 한 500정도 해두고.. 레진도.. 레진도.. 금속도.. 세라믹은 펫고.. 화학물질도 해놓고.. 다 꽉 차있어! 어이구..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엔지니어.. 타임폴 내성 목재.. 유리 부품.. 특수압금.. 여기까지 국도가 깔려있으니까.. 네네들이 배송을 좀 해라.. 다 꽉 차있된다.. 다 꽉 차있된다.. 엔지니어 조졌고 크래프트맨도 조졌고 고물상 조졌고 영화감독 조졌고 카이랄 아티스트 조졌고 사우스노트 시티를 아직 못 조졌군 기상관 즉소 타임폴 농장 아 여기에서 또 뭘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에 뭐 금속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 허허 일단 프라이빗 룸에서 한 번 쉬고 다시 한 번 간절히 피자를 부탁해요 이씨 기가 피곤하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아기가 피곤한데 그걸 굳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추가 배터리는 저거잖아 백팩 커버 액세서리 어어 어어 젠장 좋아요의 수가 증가된다고? 아 타임폴 비비 타임폴 좋아요 타임폴 비비 타임폴 좋아요 타임폴 비비 타임폴 좋아요 아씨 어떡하지? 빌어먹을? 과감하게 좋아요 진정한 포털을 위해 건배 음 포트노트 시티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 다시 한 번 간절히 피자를 부탁해요 타임폴 농부의 쉘터에서 피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빌어먹을 간단히 말해서 거기까지 그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할IG缺해주시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pcc를 두 개 더 만들고 뭐 비상용 어설트라이플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지 아 플로틴 캐리어도 레벨 2로 하나 만들자 레벨 1자리는 됐고 pcc 두 개 비설상 어설트라이플 비설상 AR 두 개 의뢰수주 엘더 고물상 됐고 아 도난당한 건설소재 해야지 뭐 어쩌겠어 사우스노트시티 아 이걸 전부 다 해야 돼 건설소재가 긴급이구만 오늘은 저 뮬 털기 거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아 수면류도 이제 많기도 하다 다 개인사물함에 넣고요 이것도 개인사물함에 넣고 볼락원에 비설상 어설트라이플에 비설상 어설트라이플에 뭐 이거면 되지 뭐 이거면 되지 뭐 뮬이잖아 뮬이잖아 어설트라이플에 이쁘는 소설에 근데 무슨 저 회수가 긴급이야? 토잼 회수가 긴급이에요? 심지어 21분밖에 안좋아 바로 옆이라지만 아이고 오오오오 아하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테레인 스켈레톤을... 어 니네들도 올테레인 이제 쓰니? 이런 젠장... 어... 흩어진 자원이 아니고... 요거지 지금... 어... 수량 6개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좋았어... 일단 납품하고서... 일단 납품 재빨리 하고 올게... 니네들 기다려... 코스트 박스랑 그 아이템은... 납품하고 와서 털어줄게... 끝!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에이 아 엔지니어는 내가 할걸 그랬다 너 주려고 준비한게 있어 레이크노트 시티를 조졌습니다 항상 고마워 쌤 엔지니어 고물상 엔지니어 엔지니어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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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뭔정신이야 이게 지금 지금 내가 해야할건 이게 아니었잖아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이게 아니었자녀 뮬캠프 제압을 했으니까 싹싹 털어와야지 오늘은 쟤네들을 싹싹 털어온 다음에 끝낼 겁니다 얘들아 안녕 니네들 흘린거 털러왔어 봤니? 그래비티 글러브의 미력이야 안넘어진다 보자 아이고 뭐 이렇게 많네 잡다하네 잡다해 잡다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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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잡다 해요? 뭐 다 털건 없니? 포스트 박스는 두개 다 털었고 아이씨 멀어 뭐 금속이 보이길래 털어갔더니 이씨 멀어 파손되는 화물도 있네 아까봐라 음...가자아 아... 아... 이 뮬이나 테러리스트 캠프를 알차게 털었을때가 제일 뿌듯하다니까 등반용 앵커 아...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아 이씨 엘더가 있고 엔지니어 레이크 노트 시티 저건 또 뭐야 이건 뭐지? 아... 버섯 쬐끄만거 우라쇼 오오오 keep on keeping on beginning scan ине 결론 가짜 올테레인, 뮬부츠, 스모크 그르네이드, 사다리 2개, 케이스 수리 스프레이 2개, 스티키건도 있으면 좋지. 화물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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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및 장비 기부 어? 아 트럭에 있는 것만 돼? 개인 사물함에 있는 거 안되고? 트럭에 있는 것만 되는군 이런 강간이 기부 좀 하고 그리고 재활용으로 가서 8187 아슬아슬하구만 신사물함에 넣고 분실된 화물 세포자국제는 위임하지 않는다 아이고 거의 꽉차네 거의 꽉차네 유 εδώ 분실된 화무에 끝!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세이브하면 끝이에요. 저장 아이고, 길었다.